도연 잠시만요,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나와주세요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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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잠시만요, 죄송합니다. 배고파요. 너무 기대되고요. 추운 날씨에 따뜻한 나라로 가니까 기대되고요. 기회납니다. 고객님 잘하고 계십니다. 감사합니다.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어, 안녕. 진짜 왔네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통화 한 마리 오세요. 아, 네. 처음 가보는 인도네시아인데요.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. 화이팅. 감사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연아 가입아. 다행이다. 한 마리 오신